오늘 반송도 드렸습니다. 주님의 의미는 교회의 지체들이 되어서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한 번 지체의 교제를 안으로 누리게 하시는 것을 반사드립니다. 저희 안에 사시는 우리 주님이 저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며 또 영광의 소망이신 아버지께서 성령으로만 이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. 오늘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교제하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임을 주님이 인도하시오. 또 이렇게 몸을 같이 해서 귀가 안 되는 것을 인도하셔서 교제할 때 하시는 것을 반사드립니다. 주님께서 이 모임을 인도하셨고 이 모임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되신 것을 믿습니다. 저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이 주도 모임을 주님께 위탁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져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길에 극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